고맙습니다. 네 물? 물은 또 발빠낭 구멍은 없는데 정리만 보셔야 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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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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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, 자, 자 자,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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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팀원분들이 너무 잘 따라하셔서 진짜 너무 감사를 따릅니다. 다른 것보다는 생활습관을 많이 바꾸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흔들릴 때가 많았거든요.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너무 잘 지도해 주신 덕분에 받은 상이라고 생각하고요. 한돈이 정말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거든요. 앞으로도 한돈 먹으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한 다이어트 하겠습니다. 이렇게 체지방 감량도 하고 그리고 근육 유지도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한돈 다이어트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평소에 저탄고 지방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몸소 체험해 보니까 한돈으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서 한돈 다이어트 체험단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. 좋은 식단하고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다이어트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건강한 한돈 보내주셔서 여러 가지 건강한 요리법도 찾게 되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한돈 파이팅! 한돈 파이팅!